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공유 전기 자전거. 공전거. 정말 별다. 왜 생긴 건가요? 김포시가 김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답니다. 짜라라. 공유 전기 자전거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김포는 제2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 교통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 부족되고 있죠. 이러한 새로운 교통 대체 수단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런 것이 전기 자전거로 고민을 돌리게 됐고.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행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자전거를 통해서 신인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게 되고요. 역과 역 사이 아파트에서 역까지 오는데 이동에 편의를 주기 위한 공유 자전거. 파트너 problemas. 이 시 ropes 지금ешь馳 siento. 공유 사회수와 Под gu막이 데리는 공유. 공유 사회수와 rut그rando. 노하영 캠프 baz.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승한 소감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마디로 최고이고요. 김포가 도입하는 전기자전거 최고이자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따끈따끈한 고유 전기자전거 사용법부터 어플 설치법, 결제 방법 이런 것들을 낱낱이 샅샅이 알려주세요.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옆 스토어에서 1래클, 고유 전기 자전거를 검색을 해주세요. 다운받아주셔서 열어주세요. 네. 카드 등록을 완료하면 이렇게 목적지를 바로 검색할 수가 있게 나와요. 그럼 바로 이제 이용하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위치 기반으로 바로 제가 있는 운영력이 뜨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 가능한 자전거가 쭉 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자전거 표시도 돼 있네요. 이 중에 저는 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QR 코드 스캔을 이용해 볼게요. 스캔을 하면 방금 소리 들으셨어요? 뚝 소리? 네. 그러면 어플도 설치했고 결제 수단도 등록했고 그럼요. 락도 풀렸고 풀렸고 헬멧도 찾고 짜란 그러면 이제 시습을 좀 해볼까요? 주무관님? 그럴까요? 네. 여기 앞에만 잠깐 타고 오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 망균의 자전거 동아리였어요. 갑니다. 네. 다녀오세요. 가시는데? 가요? 아니 헬멧 내 건데? 아니 헬멧 내 거잖아. 아니 잠깐만요 헬멧. 아까 주무관님한테 정확하게 배웠으니까 이제는 바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멧. 가시죠. 어 근데 왜 오르막길이에요?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오르막길 했죠? 하지만 저는 하나도 안 힘든다는 점 이게 어 전기로 계속해서 동력을 만들어서 밀어주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보이시죠? 여유로운 거 여유 이거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파워 조절 로우 미디움 하이가 있는데 요게 로우 속도 이제 이게 미디움 하이 로우 정도까지 나온다는 점 라이더 라이더 느낌 하니까 어때요? 일단 너무 편하고 지금 이렇게 잡힐는지 모르겠네 여기 계속 오르막길이 왔거든요 또 제작진 또 드디어 마지막 역인 구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짜잔 짜잔 로우